안녕하세요. 수빈님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클렌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매니저 오빠가 저의 클렌징을 도와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수빈 매니저 이동규입니다. 양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수빈이 클렌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오늘 클렌징할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부린그린 아르테리지아 pH 밸런스 클렌징폼. 그리고 이거 그거네. 너 예전에 그 영상이 나왔던 그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원래 루나3를 사용했었는데 코리오 관계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번 신상 루나민이 3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빠가 이걸로 저한테 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제가 브이로그 때 찍었던 이 루나3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일주일 정도 사용했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손으로 세안하는 거랑 이거 쓰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제가 원래 코에 모공이 조금 넓어요. 근데 피지가 그만큼 또 많았고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걸 쓰고 나니까 약간은 보이세요? 코가 좀 깨끗해요, 깨끗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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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좁쌀 때문에 조금 피부 걱정이신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레오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오빠한테 클렌징을 부탁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러분 일단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핸드폰 프레오 어플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 여기 타임이랑 단계별로 있어요. 진동 단계별로. 이게 1위예요. 그리고 12위 한번 해볼게요. 다르죠? 근데 저는 피부가 은근히 좀 약해요. 진짜? 약해? 그래서 저는 한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직접 본인이? 오 근데 몇이요? 12? 12이에요. 아 12도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실리콘 블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청결적이고 오일만 따로 안 쓰시면 돼요. 오일이 이 실리콘을 조금 약간 불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폼클렌징이나 비누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오빠는 이거 쓰면 안 돼. 됐죠? 그러면 저도 바로 클렌징을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이제 클렌징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하냐고!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연예인 누구야 봤어? 양세빈 남았네요? 인기 유튜버 양세빈 남았네. 아 이게 뭐냐고 머리. 아 제가 할게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가 안 나오게. 어떻게 오빠가 살 너무 많이 빠졌어 어떡해. 좋겠다. 여기 턱 손 봐봐.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에 물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처럼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아 워터파크인 줄 알았어요. 그만해. 자 포레오를 접수진 다음에 포크렌징을 짱 붙고 그 다음 별로. 근데 꼭 어플을 켜고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단계별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플을 켤게요. 단계별. 몇 단계로 할까? 1부터 12단계가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만큼? 3단계로 할까? 아 바깥쪽으로 해야지. 지금 나한테 승질낸 거야? 아니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왜 갑자기 뒤집어? 아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안쪽 부르시고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해줘야 돼요. 배웠으니까 다시 제대로. 여자친구랑 안해주는 거 예지야 미안해. 가끔 저희 뭐 어?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게 뭐예요? 저희 다 각자 이렇게 애인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 와요. 진짜 오빠랑 찍은 사진 올리면은 남자친구예요? 왜요? 저도 기분 나빠. 내가 더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빠. 아 그리고 이게 아 잠깐만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루나 시리즈들보다 확실히 브러쉬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 바람이 더 좋아요. 네 소프트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또 30초 보스터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30초만에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보스터모드 한번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30초. 오 확실히 세네. 오 좋아요. 저 코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아 시원해.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물로 닦아줄 거예요. 이거 차마 차마 이거 붙지 마요. 그래. 그거 이기라 해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씻어내줄게요. 오 잘했네 그래도. 고생하러 오고 고생하러 오고 마칠넘 고생하러 오고 아 진짜 힐까 수고하셨으면 이렇게 클렌징을 마쳤습니다. 어? 예쁘지? 많이 예뻐졌지? 얘네 아니 나 안 나 기억해 봐. 거품키스? 어? 어? 확실히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클렌징 포레오를 쓰는 게 확실히 더 완전 깨끗이 씻어지는 느낌? 보기에도 그래? 네. 그리고 특히 화장하고 여러분 화장 지을 때 아무리 지어도 이렇게 모공 같은데 막 끼잖아요. 그때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요물이구만? 요물...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메인저 오빠랑 클렌징을 해봤는데요. 고마워. 어, 그래. 앞으로도 자주 해줄 수... 어, 이건 좀 아니지. 어, 그래. 오늘 해봤으니까 괜찮아.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오빠 좀 앞으로 나 왜 커 보이잖아. 수빈 씨도 앞으로 많은 맛있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오빠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 예.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밥값 한 마디씩 하자. 어? 갑자기? 수빈이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99kg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해지는 수빈이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우리... 이거 뭐 손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하 우리 동규 오빠가 지금 32살이죠? 31살인데, 동안이에요, 동안. 그리고 되게 자기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자기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그 멋진 남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지랑 올해 올해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세요. 축하해줄 거지? 그녀를 뺏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